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추억을 만드는 채널 투스타 입니다 자 제 군대고참 다시 소환했습니다 캔디카를 같이 만들었던 군대고참 다시 소환했습니다 이사한데 놀러왔어요 트랙 한개 들고 그래서 트랙이 한세트 더 생겼습니다 트랙 지원 감사합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군대고참이 놀러왔길래 뭐 찍을거 없을까 요즘 컨텐츠가 너무 배고프거든요 지금 트랙이 안걸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할거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저번에 보내주신 이거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이 달리기 달리기 하는 로봇트 요거 두개 만들어가지고 오늘 군대고참이랑 멍덩이 볼깃장맞기 어떻습니까 아 뭐지 까지 지는 사람 멍덩이 볼깃장맞기 어 해보겠습니다 예 옛날에 군대 있을 때 많이 괴롭혔으니까 볼깃장 한대정도 많이 일단 그럼 한번 가까이 가서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두가지 가지고 왔는데요 한개는 한글로 적혀져있고 한개는 일본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것도 보니까 일본에서 나와가지고 한국쪽으로 유통된게 아닌가 정식 유통 일단 두개 모델은 달라요 일단 한국거는 에어팔컨 에어팔컨이라는 모델이고 이거는 나루토 합시다 나루토 나루토보다 사스케 사스케 사스케랑 에어팔컨 자 이렇게 빨간색 빨간색 흰색 이렇게 두대가 있는데요 여기 박스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은 이거 뭐라 그러지 스펙이 있습니다 스펙 이 에어팔컨은 스피드 3칸 밸런스가 2칸 그리고 스트레이트가 뭔지 모르겠는데 스트레이트가 3칸이에요 그리고 사스케 같은 경우에는 스피드 3칸 똑같죠 그리고 밸런스가 3칸으로 에어팔컨보다 좋아요 스트레이트가 2칸 근데 이 스트레이트가 뭔지 진짜 모르겠어요 아무튼 밸런스가 좋은 사스케랑 스트레이트가 좋은 에어팔컨 어떤거 하고 싶으세요 혹시? 그럼 저는 안전하게 발랄스로 가겠습니다 밸런스로? 그럼 가위가요 정합시다 아 그래요?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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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스케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 왜냐면 빨간색 입었기 때문에 오늘 사스케 해야 돼요 빨간색 빨간색 저는 에어팔컨 에어팔컨 이렇게 해가지고 드레이트로 한번 조립해가지고 보도록 할게요 자 박스 한번 오픈해 볼게요 이렇게 오픈하면 생긴건 똑같이 생겼죠 자 이렇게 보시면은 빨간색으로 된 오 팔 자 팔이 있구요 그리고 이건 가슴이겠죠 가슴 무릎 뭐 이런거 같은데 그리고 여러 ask 그리고 박스 한 개 더 꺼내볼게요 이거 테이프로 진짜 칭칭 잘 감아놨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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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오우 다리 빨간 다리 흰 다리 자 저는 빨간 바지니까 빨간 다리 얘는 백 바지니까 백 바지니까 흰 다리 너무 잘 맞고 빨간 바지 빨간 바지 흰 바지 그리고 박스 안에 설명서가 있을 겁니다 자 제거는 일본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일본말로 적혀져 있고 요거는 한국 정발이기 때문에 한글로 적혀져 있죠 좋겠다 이건 부럽다 그러면 요거 빨리 조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립 렛츠 고 이야 너무 멋있다 아 멋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맞죠 짝다리 미션 예 Bo 오오오 오오 오 broadly 히힛 어 달리기 잘 하긴 생겼다 여러분 잘 Stand 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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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 빠르네 그렇습니다 스티커만 붙이면 돼 어 자 그럼 스티커 붙이고 아이 워너 시드 라인으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리 투 따벵 으 I wanna see the light See the light I wan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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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e the light 네 이렇게 경기장을 급조한 상태입니다 지금 제 친구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저는 딱 달리는 자세가 딱 되어 있잖아 뭔가 지금 느낌이 한 발 한 번 맞자 한 발 한 번 맞자 아무튼 저는 이렇게 완성을 했고요 이거 빨리 언덕 넘어가기 해가지고 지는 사람 볼깃장 맞기입니다 궁뎅이 맞기 궁뎅이 맞기 궁뎅이 맞기 자 건전지는 보시면은 건전지는 여기 뒤에 들어갑니다 뒤에 뒤에 이렇게 뽑으면은 AA 사이즈 건전지 한 개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개씩 할게요 고르는 거 중요하거든요 가이 아이가 예뻐 하하하하 대체적으로 지네 저는 네 저는 이거 하겠습니다 우와 상태가 이런 건 좀 훌륭한 거 아니에요?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쓰레기입니다 저는 오늘 한 번 해볼게요 돼요 안됩니다 오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오 오 오 간다 건전지가 없나보다 아 그러면 이럴 때는 자 여기 있습니다 백색 건전지 꽂으면 될 거에요 백색 건전지 꽂으면 될 거에요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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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대결 갑니다 시작 오 와 28호 자 갑니다 갑니다 자 넘어지면 다시 넘어지면 다시 넘어지면 다시 아 어 갑니다 unftfulness 터땅 가 되 되億 이거 없이 끝까지 가능합시다 definitely 이거 없이 뭐 이상할 테니까 끝까지 끝까지 자 준비 시작 가자 자! 간다! 반대쪽 옆으로 가지 마! 너가 왜 옆으로 가냐! 일로 달라고! 뭘로 때립니까? 손으로! 갑니다! 가요! 잘 자리해! 잘 자리해! 에이! 별로 안 세게 맞았어! 이쪽 손으로! 세게 때리러! 갑니다! 아! 손 아파! 아! 손 아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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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렇게 달리기! 하는 장난감 가지고! 근데 얘 벌써 달리는 자세가 이상해! 뭔가! 시끄러! 오늘 이렇게 달리기 하는 장난감 가지고 만들어 봤구요! 제가 졌습니다! 패배는 인정해야 하는데 너무 세게 때렸는데 제 앞으로 연 끈 들어가겠습니다! 군대 고참이든 나발이든! 너 89년생이지? 야! 예! 가세요! 가도록 할게요! 빠이빠이!